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안 맞추고 클리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안 맞추면 돼 그냥 그냥 가면 돼 쟤를 때리지 말고요 업적 달성 때문에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끝 근데 여기가 좀 어렵지 아 되게 기초적인 빌드부터 가네요 또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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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오케이 리스펙터 삭스 이게 업적이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어쨌든 업적은 이거였어요 보여줄게요 그 리스펙터 삭스 체이스 섹션에서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업적 달성하기 네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히힛 히힛 여기서 OK 이게 되는구나 나가면 되지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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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